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가 소개하는 오사카 투어입니다. 사이 투어.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민망하긴 한데요. 여기 바로 스탠카크라는 오사카의 랜드마크? 그렇죠. 꼭 와야 될 그런 장소라서 멤버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사이를 따를게요. 어떡하죠? 고리 구경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근처 텐노지 하는 데에서 저는 주로 주말마다 살았었죠. 영화도 보고 오사카 하면 또 약간 이런 유머가 있는 간판. 그러니까 간판이 대박이다. 생긴 될까요? 진짜 신기한 거 많네요. 이건 뭐야? 이거를 미팅 삼아라고 이 발바닥 만지면 행복이 온다는 그런 형 이렇게 하면 간지러워하시려나?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여기서 막 사격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얘랑 같이 여기서 사격해보겠습니다. 익키마스! 이게 나야! 신장을 뽑았지요. 아! 상품을 땄어. 이거 뭐야? 생긴다. 중이었네요. 중이여 아니지 아직 아니지. 제일 센 사람 어디 있어요? 1등이 났다, 거기? 화미네스야. 고마워. 형? 예? 형. 형. 에? 오오? 아. 아르파고야? 아. 못 이겨요. 일로가 이기지. 출발. 일로가 잦어. 아. 파이팅. 고마워.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아아아 좋아 해보! 절대 못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내가 하면? 오네가시마스 인류는 로봇한테 안 되는구나 마츠리라고 축제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하긴 하죠. 아 이거 재밌네 이거 얏도농! 얏도농! 에에에에에에에 야! 실례합니다 저희 이제 게임도 많이 했으니까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죠? 네 구시카츠 먹었어? 구시카츠가 뭐죠? 구시카츠 약간 꼬치 튀김 같은 거 그런 건 안 먹었어요 그럼 먹자 구시카츠 다르마 예 모둠으로 시킬까? 아니면 처음에는? 니용고 데스 전부 니용고 일단 서고기는 시켜야 될 것 같고 서혀도 있긴 한데 혜영도 앞으로 먹을 사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요허 요허 일본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일단 살 쫓지 않았고 인가요? 네 좋았다 행복했다 여기 치즈팅컵 있잖아요 5월에 슬라이드가 생겼대요 네 여기서 뒤에서 쭉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슬라이드가 생겼는데 갈까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거는 Let's go 이게 출구인가봐요 해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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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봐 미끄면서 내려오는 야 규탄 올라오겠다 아시오 아게떼 그레 휴우 단호시미 저희 먼저 갈래? 연기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이키마스 아이키마스 아이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왜 왜 못해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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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아 가고 가고 한번 가고 밑에 먼저 내려가줘 갈까요? 빨리 가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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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치 고 오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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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는 아도 하이키마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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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이다 재밌다 재밌지 재밌지 하하하 으아 으아 세븐치 들려? 네 우와 도와주요 화이팅 으아 아이 선아마마 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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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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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쫄지마 이츠도 모 고와쿠 나이데스 고와쿠 나이요 하이키마스 하이키마스 지츄아 고와이데스 나이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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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가보자 여긴 저도 처음인데요 에이 대박 이거 사실은 안 찍을 수 없겠는데? 어제 저기 있었어요 아 저기야? 저기 간 거야? 응 제가 또 여기가 홈그라운드여서 야 산 소름돋어 산 오 야 나 진짜 닭살 돋았어 지금 주말 마다 왔었죠 축구부였었기 때문에 연습 끝나는 이제 왔었죠 진짜 완전히 여기가 우와 와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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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제 보는 오사카도 예쁜 거 같습니다 오사카에서도 많은 기운을 받고 가네요 나 좋은데 살고 있었구나 오랜만이다 뭐 그러고? 뭐 그러고? 수원 써야지 세월이 이렇게 모두 여러분의 삶을 얼굴에 다 묻는 거 아니지? 민낙겐기네 묶어 큰 행운을 빕니다 모두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안녕 우리 꼭대기 가봅시다 꼭대기요? 빨리 올라가면 꼭대기로 할 수가 있대 우와 올라가면 야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명만! 야! 이거 안 될 사람 있을지도. 중기현x2 아래를 보면 안 돼. 야, 밑에 봐봐. 떨어질 때 나랑 같이 떨어지면 안 돼. 싫어, 나 죽기 싫어. 은수민, 은수민. 야, 이거 절대 못 가. 나 가볼게. 레전드인데? 야, 이거 죽는 느낌인 것 같아. 제가 몰라. 나 여기까지도 몰랐거든? 응, 나도 알았어, 느낌으로. 저 못할 것 같은데. 나랑 가자. 올라가, 갈래. 형, 밑에 봐봐요. 찍어줘, 빨리 찍어줘, 빨리 봐봐. 아무도 영상으로 다 봐. 사이 형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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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잠깐만, 이거 한번 봐봐. 예이. 솔직히 이런 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가면 돼. 역시. 일단 왼쪽으로 살짝 틀어줘. 형, 카메라 가자. 형, 신발 끈, 신발 끈, 신발 끈. 야, 더 참는다. 여기 밑에 봐봐.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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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 재현아, 필터 좀 고를게. 형, 빨리. 잠깐만, 필터 좀 고를게. 아니, 형, 빨리 좀 해줘. 수고하셨습니다. 잘 받으니? 우와, 좋다. 야,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사이 형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사이 형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나가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얀마 스타디움도 보리고요. 와, 스타디움이야. 저기 앞에서 친구들이랑도 축구하고 아빠하고도 계속 축구 연습했던 그런 데인데 어때요? 가수가 돼서 돌아오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울 것 같아요. 그때 사회 기간 이 정도? 너무 작다. 그러니까 이런 시야였던 거구나. 형 모르시. 자, 여기서 공연하는 가수분들도 계셔? 빅뱀 선배님이랑 반탄 선배님 하셨어요. 제 꿈이 저기서 언젠가 콘서트 하는 거. 오케이. 아 근데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너무 편안해. 가만히 있어. 왼쪽 봐, 왼쪽. 왼쪽 대화선. 현수령과 자영은, 자영은 맞나? 오, 체리다. 이건 못 참지. 지금 해가 딱 때미라. 딱 때미라. 딱 때미라. 딱 때미라. 딱 때미라. 형 너무 좋아, 지금. 오케이. 거의 앨범 자크 촬영이다, 이거. 사이 형 나도 하나만. 포즈도 형. 야. 와. 와, 신규아 가만히 있어 봐. 그럴싸하다. 카페 있는데,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커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를 아이스크림을 바탕을 준비하고 연어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멤버들 먹으라고 세팅! 사희야 과몰이 펴야 돼? 아빠와의 추억 장소로 엄마가 준 카메라를 찍는 사희 이건 엄마가 애기인 저를 찍어줬던 카메라 형수 형이랑 동작이 있거든, 이 카메라로 친구였어? 어땠어요? 사희 투어, 여러분? 사희가 전날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오사카에 반했어요. 마마에 대한 좋은 기억도 남았고 오늘 사희의 투어에 대한 좋은 기억도 남았고 너무 알차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사희 군. 이띠랑! 이띠랑? 이띠랑! 꽃망 같은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웠고요. 마무리는 우리 싸이 형이. 멤버들이 같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재밌었고 뭔가 감이도 새롭고 행복합니다, 지금도. 사희의 오사카 편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어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월드맵 인 오사카 요하 투어. 저희가 지금 뭘 하러 왔냐면요. 뭘 하러 왔냐면요. 뭘 하러 왔죠? 저희들의 분신 같은 존재죠. 가게 분신과 함께 관람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서운데? 무서운데? 오사카의 저의 분신과 함께 와봤는데요. 네. 여러분들 투메이지를 한번 하죠. 네. 자, 경치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 야 좀 무서워. 우와. 이 정도면 괜찮네요, 뭐. 우리 엄마가 보내주세요. 오, 비쥬얼 짱입니다. 오사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비쥬얼. 나카무라 정우. 저기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 뭐, 뭐, 정환아. 정환아 뭐 이거 이거 재밌지? 정환아 형이 옛날에 여기 살았을 때 여기 왔대. 형이 진짜 예전에 연습생 하기 전에 한 번 타봤었거든요. 제일 높은 데까지 가면. 오사카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진짜 가까이 완전 높는데? 높은 데, 높은 데. 떨어져 어떻게. 살아면 돼. 맞는, 맞는 공포증 생겨가지고. 카바샤, 고려 농약사마님 고 안내 몰시아게 마스. 오사카가. 알아들었어. 고객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 맞아, 맞아. 가시. 아, 까비. 아, 이거 제일 위에서 하면 재미있는데. 오! 오! 야! 야 무서워! 오반데? 응. 응. 너야, 너 무섭냐? 신기해. 사람들이 조금 해. 조금 하지. 여기 있는데 사람이 크면 안 되지. 이상하지? 너도 봐라. 분실아 너도 봐. 너도 오사카에 봐라. 그래 너도 봐. 짜식.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해라. 근데 진짜 오렌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딱 야경 보면 대박인 것 같긴 합니다. 오렌지 잘 만들었어. 물 들어간 가요. 물 들어간 가요. 동선아 뭔 노래야. 오렌지 파트 2. 야, 정호야. 사진 찍어주고 여기 딱 서요. 우와, 일본 남자. 수고! 지금 남친자의 레전드. 진짜. 봐봐, 확인해봐. 너 이거 올린다? 레전드야. 야, 전화 찍어주세요, 형님. 아, 그럼요. 좋아요. 살짝 멍 때려야 돼. 좋아요. 좋아요. 나 지금 90도. 전화 찍어주자.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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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살짝 이런 식으로. 좋다. 이동하시죠. 그러면 바로바로 갑시다. 네. 이렇게 일본의 거리를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정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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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그냥 뭐 돌만 보면 나야? 돌에 코드를 있으면 나야. 정호야. 자, 또 여기 사이가 맞은 나와 있는데요. 어서요. 어. 알겠어, 알겠어. 여러분, 가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진짜 굉장히 창피하긴 하지만 다섯 명을 똑같이 따라하고 일단 찍게. 사람 없는 데서 찍을까요? 아, 그럼 내려가죠. 가자. 여기서. 어, 여기 배네. 네. 어, 뭐? 찍어주세요. 트레저. 와. 어?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투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 컸지라. 어? 아, 컸지라. 아, 컸지라. 아, 컸지라. 아, 컸지라. 아, 컸지라.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하고, 하고. 이쪽으로 도망가기.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컸지라. 우와. 저희가 지금 타코야키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기다리면 타코야키 나오거든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안 나와? 안 나오지. 여기 그린 거 같은데? 이거, 이거 그렸어. 이런 아특하지? 누가 물로 그렸어요. 오 마이. 루피, 루피 그려주세요. 루피?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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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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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석권이 있긴 해. 타코야키를 다 같이. 오타코라고. 몇 개 먹을 거야? 주코 입고 다녔나 했잖아. 아, 주코 가자. 우와. 잠깐만, 더 대, 더 대, 더 대, 더 대, 더 대. 정말 멋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움직여, 움직여. 가스부시 움직여. 이렇게 찍을까? 야, 이렇게 꼭 원형으로 이렇게. 분신 사바 아니야? 귀신 나오겠다, 야. 오랜만에 타코야키. 앗 뜨거?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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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가 커요.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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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그건 안 되지. 아리가또 제가 또 오라실 가서 사격으로 요시 인형을 많이 따줬기 때문에 사장님께 코리안 스나이퍼의 쓴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또또라는 과자랑 원피스가 콜라보하는.. 그리고 그거를.. 아 저기? 저도 저거 와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좀 위에 맞았다. 어렵네. 내가 진짜 100발 100점 보여줄게. 망했다. 제가 어제 이거 했거든요? 근데 제가 7발에 5개를 뽑았어요. 저희 뽑았어요. 저는 하나 뽑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요하우투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 당연히입니다.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만의 어땠어요? 아 오시로 였다요. 오시로 갔던 데스요네. 하나카상이 아니고요. 아 죄송해요. 저도 맞으나. 저도 맞으나. 오늘 요시 형 로토 때문에 재밌는 경험 또 했던 것 같습니다. 트레저 월드 맵과 여러분들도 오사카에 오시면 요하 투어 같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저 월드맵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오사카 재밌게 놀이다 갑니다. 그러면 둘 셋!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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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